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캐스트는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캐스트입니다. 고1, 2학생들 요즘에 날씨도 참 더운데 내신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죠.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하는 동안 평가원에서 5월 29일이었어요. 수능 예시문학을 발표했습니다. 수능 예시문학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고2 학생들 잘 아시죠. 여러분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서 공부해 오셨어요. 그죠? 수능도 2015학년도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다소 변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2022학년도 수능 국어는 이렇게 출제할 거야. 내년 수능이잖아요. 이렇게 출제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문제 한 세트를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말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나서 반드시 이거 풀어보셔야 돼요. 그죠?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꼭 풀어보세요.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내년은 수시 비중이 다소 내려가고 정시 비중이 올라와서 수능도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반드시 꼭 풀어보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 선생님은 쭉 한번 풀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크게 좀 변했느냐. 그 다음 초미의 관심사일 거예요. 선택과목이 생겼습니다. 국어에도. 언어와 매체란 과목 하나하고 화법과 장문이란 과목 하나가 생겼는데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라는 거 선생님 생각을 조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고1,2 때 그럼 이 바뀐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시죠. 일단 큰 틀은 변한 게 없습니다. 시험 시간 순서 똑같습니다. 1교시고요. 아, 그 얼마 전에 한국사를 1교시로 하자라는 주장이 제법 있었는데 그 주장선생도 되게 동의했거든요. 왜냐하면 1교시에 국어시험 보면 학생들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의견은 묵살당했나 봐요. 여전히 8시 40분 1교시에 국어시험을 봅니다. 45문항이고요.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간접 연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 계속 간접 연계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똑같이 안 나와요. 그렇죠? 문학 작품 몇 개 정도만 똑같이 나왔는데 그 비중도 줄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체 45문항 중에서 독서와 문항이 34문제 그 다음 선택 문항이 11문제 점수로 따지면 이게 24점입니다. 순서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온 김에 바로 얘기하죠.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이 과목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건데요. 장점을 일단 얘기할게요.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면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즉, 국어 지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되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 언어와 매체의 장점은요. 시간을 철약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를 풀어봤거든요. 매체라는 것이 어떻게 출제될까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게 이제 언어가 이제 문법, 현행 문법이라고 하는 거고 매체가 이제 6문제, 문법이 5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매체 여러분들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신문 기사 하나하고 그 내용을 검색한 인터넷 자료들 그 다음 단톡방에서 친구 4명이서 발표 준비를 위해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한 학생이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나서 수정하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매체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돼 있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체가요. 그래서 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물론 문법이잖아요. 문법.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 시간은 꽤 들 거예요. 공부하는 양은 많을 겁니다. 화법과 장문보다는 훨씬 더 많죠. 공부하는 양은 많은데 근데 실제 수능장에 가서 시간은 많이 줄일 수 있는 파트예요. 이건 큰 장점이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N수생이거나 아니면 1, 2학년 때 문법 내신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것이 타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법과 장문은 아 난 지금 문법 공부할 시간이 없어.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딴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언제 문법을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 그냥 그냥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세요. 화법과 장문은 국어 지식을 묻는 내용이 아니니까 공부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번 시험에서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 이거 별로 정답 가리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비문학 독해하듯이 문제 풀래라고 하면 화작 선택하세요.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법을 내가 좀 자신 있어. 그러면 언어와 매체 선택하세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쌤 생각에는 중, 중, 중상, 중하 그래서 평행해요. 됐어요? 그래서 쌤 제일 처음에 이 선택과목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2, 3년 전이죠. 아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화작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문제를 예시문학을 보니까 이쪽도 제법 선택하겠는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꼭 풀어보시고 나에게는 이게 맞겠어. 나에겐 저게 맞겠어. 이 지문이 조금 길어요. 화작은. 매체 지문보다 지문이 좀 긴 편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아 난 이걸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대로 밀어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문법 공부 난 했다. 문법 좀 자신 있다. 라고 하면 이거 아 난 문법 공부할 시간 없다. 수학도 급하다. 영어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것. 그러나 수능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겁니다. 됐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선택을 잘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 예비 문항에서 새로운 유형들 좀 독특하게 보이는 새로운 유형들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독서 영역입니다. 물론 독서 지문 세 지문 나옵니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수능은 말이에요. 독서 지문 중에 한 지문이 복합 지문이에요. 복합 지문. 복합 지문인데 복합 지문이 아니라 똑같은 화제를 놓고 글을 아예 독립적으로 가 지문 나 지문 두 개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두 개인 셈이죠. 교육과정에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동일한 화제를 놓고 관점이나 생각이 다른 지문들을 글들을 읽어내고 종합하고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인데 그 과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독서 지문에서 융합 지문이라는 건 사라지고 똑같은 화제를 놓고 이 예비 문학에서는 음악이라는 화제를 놓고 음악의 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국의 음악의 이론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쭉 나온 지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는데 그리고 따로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합해서 한 문제는 가와 한 문제는 나와 나머지는 가 나를 연결지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독서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지문도 재미있었는데요. 고전시가 파트였는데 소논문 방식으로 섞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학과 역사와 관련된 건데 같은 어떤 고전시가 한 작품이 역사적 환경에 따라서 이 작품이 어떻게 변형되고 수용되었느냐 재미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어쨌든 고전시가 현대시도 충분히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죠. 어쨌든 어쨌든 어떤 작품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그 작품이 제시되더라. 예전엔 그냥 작품만 툭툭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렇더라. 이번에는 소논문 방식으로 그 작품에 대한 비문학적인 설명이 나오고 그 작품이 함께 나오더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매체 영역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체를 기반으로 한 화법, 장문, 읽기, 활동 정도니까 매체 6문제 풀어보시면 아 가볍다라는 느낌 들 거예요.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영역은 기존의 수능 지문 문항의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굳이 벗어난 게 있다면 보기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사고 분석적 사고 이런 깊이 있는 이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비판적 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고1, 2때 어떻게 국어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1, 2학년 때 수능 국어공부를 하지 않고 고3 때 올라오면 시간이 없어서 문제 풀기 위해서 지문에 있는 정보를 찾느라고 급급한 학생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 찾아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1, 2학년 때 제발 권하고 싶은 방식인데 지문을 놓고 시간에 관계없이 정보만 찾지 말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시문항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과학기술 지문 중에 기술에 이런 방식의 한계는 없을까? 이 방식은 이런 장점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런 한계도 있겠는걸? 이라고 좀 생각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독해 방식이 있으면 여러분 사고력도 많이 올라가겠죠. 수능은 자꾸만 수능국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보 찾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력 깊이 어쨌든 사고력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지문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있을 때 글을 놓고 사고 생각을 좀 하는 습관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뭘 가지고 공부하느냐 인데 기출문제 공부하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출 지문을 가지고 기출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지 알죠? 선생님이 뭐 굳이 책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서 고교 땡땡 평설 여러분 거의 다 잘 아실 거예요. 나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평소에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훈련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1, 2학년 때 어차피 문법이란 것 언어라는 것을 내신에서 치잖아요. 이때 내신 공부할 때 문법을 미리 잘 공부해두면 고3 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시고 시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 2학년 때 문법을 공부를 좀 해두면 아 수능에서 남들보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느낀 바이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상황이 좀 어수선하지만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 문제 잘 풀어보시고 아 난 이렇게 공부할 거야 라고 차분하게 계속 공부해 오시면 고3 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능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지만 길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ronic 발빈 띵 띵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아멘